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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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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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집주인이 지금 무단 침입해서 몹시 화가 난 것 같거든요. 어우 토요일날 복세 다행힝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도와주 저는 숙소생활을 하다보니까 제 방은 따로 없어요 여기는 엄마 아빠만 살고 있고 오직 엄마 아빠만 살고 있습니다 promot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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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저희 집에 고깃집. 고깃집 배탈. 이게 집에.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.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물해주신. 과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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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 한번 가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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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.. 나는... 바이바이!